안녕하세요 여행생활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영종도 선녀바이 해수욕장 근처에 물회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어부 신광호입니다 호우 호우 여러분들 을왕리나 영종도에 많이 놀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개구이집 조개찜 물회집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서 거기지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세트 구성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개찜이랑 물회가 너무 맛있다고 해요 특히 여기 시그니처 메뉴는 무지개 물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팔색꽃 물회라고도 하는데 와 물회 비주얼이 얼마나 이쁘면 팔색꽃 무지개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아 그거는 맛도 있겠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이니까요 그러면 들어가서 얼마나 조개찜이랑 물회가 맛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지금 맛있는 산상이 차려졌는데 지금 파전부터 물회까지 비주얼이 굉장하거든요 사장님 모시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사장님 지금 보니까 비주얼이 엄청나거든요 파전도 이런 파전 처음 봤고 물회 또 이런 물회 이런 조개찜 처음 봤어요 네 메뉴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아 이거는 해물 낙지 파전이고 와 근데 낙지가 잘라진 게 조금씩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에요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통으로 한 마리 그래서 무슨 화석처럼 딱 한 마리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비주얼 장난 아니죠 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간 낙지가 들어간 이런 파전 처음 봤어요 네 저희 이제 저희가 배를 해가지고 계절마다 바꿔가면서 낙지 잡을 때는 낙지 잡고 주꾸미 잡을 때는 주꾸미 잡고 또 꽃게 잡을 때는 꽃게 잡고 해서 지금 이제 낙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산낙지를 바로 이제 해서 파전에 있는 거예요 아 그 귀한 또 산낙지를 또 여기 파전에 네 근데 여기 상호 형이 어부 신광호잖아요 네네 신광자 호자 아니 배 이름이 배 이름이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어쨌든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사장님이나 사장님 가족들이 직접 잡아서 그렇죠 제철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광어 광어도 윤기가 잘 자르네요 빛이 나요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뭐죠? 해산물 모둠이죠? 해산물 모둠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복, 해삼, 멍게, 산낙지 딱 알차게 해산물 모둠이 딱 들어있죠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이건 조개예요 이제 조개찜인데 와 뭔가 엄청 많네요 뭐뭐 들어가요? 조개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가리비가 좀 연하기 때문에 좀 비싸고 좋은 걸로 많이 했어요 이거 뭐죠 이거? 그건 대압 이제 대압 조개 대압, 가리비, 키조개, 전복, 새우 지금 보이는 것만 그러는데 또 밑에 다른 조개도 엄청 많이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조개, 참조개 이것도 그때 나는 신선한 것들로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비주얼 끝판왕 물회 물회인데 이게 무지개 물회 아니면 팔색꽃 물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예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만드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조개찜, 조개고이 이제 익을 하다가 위주를 하다가 네 이제 여름 저기 되면 이제 물회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시원하게 먹으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 배를 할 때도 네 직접 이제 잡아가지고서 사는 것들을 잡아서 그냥 식초, 꽃, 초장 이제 해가지고 해서 물을 보가지고 그거 먹는데 그때도 맛있었거든요 배에서 직접 그렇게 해드셨구나 네 배에서 저거 기대되네요 빨리 막 섞어서 퍼먹고 싶네요 그런데 TV에 많이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드신 분들이 이게 아 이 짐보레 이제 가서 먹어보니까 다른 짐보레랑 다르고 신선하고 맛있다고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그게 네 맞습니다 사실 입소문이 진짜 유명한,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에서 SBS 제일 처음에 방송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KBS에서 하고 MBC에서 하고 이렇게 3방송이 다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아직 3개 방송국 다 못하거든요 하하하하 임금님이 부렸지 않은 상상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기본은 회죠 회 아 회를 굉장히 두툼하게 써셨어요 이거를 두 점을 집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광어 먹을 때 광어의 그 얇지만 되게 찔긴 그 힘줄 같은 게 씹힐 때가 있거든요 두 점을 한번에 넣었는데 입안 가득하게 살이 씹히지만 전혀 그런 이물감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진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에 지느러미 지느러미 두툼한 거 보이세요? 지느러미에 기름기 보이시죠? 하아 이런 것도 하아 또 화룡점정이죠 광어회 꽃이죠 광어회가 사장님이 큰 걸로 고르신다고 해가지고 확실히 지느러미가 두툼합니다 음 진짜 여러분 참치 완전 대뱃살 먹었을 때 그 육즙과 그 고소한 기름 있죠? 그게 터져나왔어 지금 그건 뭐 안 먹어봐야겠지만 또 특히나 또 이런 해산 같은 거는 우리 여성분들 또 피를 맑게 해줘서 좋거든요 해산 확실히 재료가 신선하니까 해산물 모듬도 뭐 되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딱 알찬 구성으로 딱 네 가지 우리들이 다 좋아하고 맛있는 거 내가 지금 꽉 차 있고요 와 그 다음에 이 이 이 파전 이게 결코 다리가 가는 그런 낙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죠? 한 마리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일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지금 간장 소스를 딱 찍어서 보통 우리 해물파전 같은 거 보면 해산물 진짜 조금 늘어있잖아요 간간이 하나 싶으게 이게 커다란 파전에 다리가 쫙 퍼져있습니다 지금 이야 다리가 통째로 파전을 늘건데도 그리고 냉동 이런 게 아니고 산낙지였다는 거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다 이 가득 찬 조개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새우도 몇 마리가 올라가 있고 관자하면 키조개 관자죠 큰 놈을 한 입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확실히 찜에 고추가 같이 들어가서 물리지 않는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리비가 엄청 깔려 있거든요 가리비가 몇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치조개 밑에가 다 가리비예요 지금 이야 이 얄맹이 큰 거 보이시죠 으후 살짝 찍어서 확실히 가리비가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 다음에 대압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대압 대압 사실 싫어한 거 보세요 와 이것도 너무 신선해서 사실 초장이나 양념을 많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고유의 맛이 너무 좋아요 대압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가나요? 조개찜은 국무여요? 조개찜은 국무여요? 조개를 씹을 때 국물을 같이 넣고 씹으면 감칠맛이 한 두세 배는 더 올라가는 거 같아요 오 굉장히 실한 아주 알이 큰 희앓이 굵은 조개들 꽉 차 있습니다 오 여기 조개찜 강추 그리고 다음은 야 이거 오래 기다렸습니다 무지개 물에 망가뜨리기가 좀 아까워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안에 뭐가 많이 들었다 맛있는 과일 새싹채소 해산물 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에니까 국물부터 국물부터 아 이거 지금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한여름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입맛 바로 돌아와대 이거 진짜 맛있는 새콤한 맛 있죠 이게 굉장히 종합 선물세트 같은 게 아무렇게나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 각종 채소랑 회랑 해산물들이 입안 가득 씹힙니다 지금 이 과실일 정도로 시원하고 새콤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먹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술안주를 먹어도 많이 몸을 안 해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여러분 제가 다 맛을 봤는데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을왕리 영정도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 해녀바이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이 어부 신광호 여기가 딱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진짜 이 통으로 산낙지가 들어가면 파전하며 이 씨알이 굵은 광호라서 이 지느러미 쌀이 이렇게 두꺼운 광호에 해산물 모듬 다 모여있고 가리비 잔뜩 들어가 있는 해물찜 그다음에 이 각종 채소, 과일, 해산물, 회가 들어가 있는 이 물에까지 여기 오시면은 절대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혈식입니다 을왕리 영정도에 오실 때는 어부 신광호에서 사라진 입맛도 찾을 수 있는 이 무지개 물에 맛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하늘에서 그리고 이 물속에 이 물속에 이렇게 일어낙지 자ㅈ 안어